썸네일 아 이거 등에다 챙겨야 되나? 아 엉덩이에 붙이라고? 프라이팬 최고! 됐다 노안해져 지금 이제 쫓결내에 붙이지? 나 요즘 라임 아 뭔데 뭔데.. 다들 어딜 그렇게 밥이 가시나 너도 나도 차 타고 가는데 우리도 차를 구해야겠어 아 미안해 피부터 맞다 그리고 수류탄을 까고 수류탄을 까고 수류탄을 까고 더 멀리 맞았다 스무스하구만 저 차는? 내가 타도 다 되는 차인가? 알죠 알죠 도령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두꺼운 나무 SR이라 좀 무섭거든 참투기긴 한데 저 나무인거 아니네 돌로 빠지자 어디서 쏘는거야? 왜 이렇게 아프지? 님들 어디에요? 아니야 삼투기를 산거 아니야 왜냐면 삼투기 안 까졌어 오 미안 와 나 저런 애들 너무 무서워 안짓말 쟤가 나를 너무 무시했다 아 레드촌에 죽진 않겠지 아 레드촌 무서워 하지마라 괴롭히지마라 으악 너 가만 안 둔다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했다 안 둔다 했다 아 그냥 SS일까? 싫어 스피드 미션 한 방에 주님 곁으로 성공 아 뭐 스피드 미션이 그래요 SR로 죽여선가? 탁님 감사합니다 나 라이딩차를 왜 이렇게 못쓰지? 방금 앞에 살아 으악 권총 들고 다했다 으악 쟤 권총 들고 다했다 도망쳐 개무서워 으악 내 유튜브 봤나봐 그 내 유튜브 봤나봐 으악 눈쳐온다 아 내가 유튜브로 이상한걸 가르쳐가지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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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쫄았잖아 라이딩? 한 대 먼저 선박 하지만 운전이 이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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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상자 비행기 이쪽 방향이 오이씨 이거 플러그인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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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? 내 방어구가 쎄가지고 웬만하면 안치던데 역시 와 요즘 애들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쟤네는 어떻게 이렇게 해가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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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플러그 니가 부른경? 뺏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합쳤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히드미션 넌 이미 죽어있다 성공 하하 하하 창탁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와 나 하도 못갔다 하하하 하하 왁구대장걸 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하하하 스피드미션 내가 이 구역에 곽한구 성공 하하하 하하 하하 이거 차 내 찬데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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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MK 진짜로 쓰는 데 3킬 만 더 하면 되거든 뭐 온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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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남일 같지 않다. 운전은 아 저 운전 남일 같지 않다. 열면 과장은 괜찮다. 보자. 돌에 있다. 누구랑 싸우는 거야? 엎드리면 사니? 와 내 갈라이펜. 와 후라이펜 살려주는 무슨. 아 깜짝이야. 놀라라. 마다 소리 때문에 쓱 하는 소리인 줄 알고. 이 킬 안 되는데 킬 부족한데. 킬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. 내가 두 명 잡아야 되는데. 네 명 중에. 세 명 다 잡으면 더 좋고. 나무에 있다. 됐어. 한 명만 더 잡으면. 일단 10킬은 채운다. 두 명 다 잡자. 하나 보인다. 아우 애타 애타 미냐? 안 싸움 안 되겠다. 쳐다보네. 링크 시즈. 아우 애타올이. 두 명이. 좌우의 두 명이ίο. 때리는 배가 겹고. 딱 하나 보인다. 알 뜨거운 게. 눈이 동료. 미니긴 한데. 좀 잘했고. 좀 고지 같네. 허허. 왼쪽에 닫혀 있을 수 있겠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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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내가 잡고 싶은데 가긴 쟤네가 더 좋아 내가 방금 쟤를 이쪽에 잡았어야 되는데 사툰기라.. 머리 두대 탕탕 떼기라니까 알았어.. 얘만 정리하면 된다 아.. 나이스! 11킬 했소! 나이스! 미션 성공! 다 깼다 다 깼다 11킬 다 깼다 나이스! 그럼 후려펜 안 맞았었나? 그냥 죽은 건데 그치? 후려펜 뭐야? 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